감사합니다. 땡그룹같아라는 걸 들려드렸어요. 되게 웃으면서 하고 싶은데 햇빛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비도 안오고 원래 제가 비를 좀 몰고 다니는 스타일이거든요. 비의 여신! 갑자기 영토였다가 비오고 이런 경우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 날씨가 좋아서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곡으로는 땡그룹같아라는 곡을 들려드렸고 두 번째 곡도 제 곡을 들려드릴 건데요. 이 곡은 제가 보컬로 참여를 하게 된 곡이에요. 작곡가 세부님의 우리가 있었어라는 곡이고요. 제가 보컬로 거의 첫 앨범 작업을 녹음이라는 걸 시작하게 된 곡이거든요. 그래서 이 곡은 오늘 가을 날씨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있었어라는 발라드 들려드릴게요.